네 여기 자동을 봐보니까 11번이 뽀뽀 했잖아요 11번에 보니까 주위에 옆으로 8번하고 대각에서 35번이 당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동에서 모든 자동이 그렇지 않지만 제 자동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12번 뽀뽀에 주위에 당번이 아래에 8, 35번에 당번 나왔잖아요 나왔고 여기도 22번 이상으로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본 것은 뽀뽀 주위에 왼쪽 대각선 아래에 당번이 나왔더라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1번, 7번, 1번 제외였죠 제 자동에서 보면 봤을 때 이것을 보니까 7번에 그죠 연번 9번, 10번, 11번 3연번에 3연번이 아니어도 3연번에 속한 수가 아니어도 그 곁다리 이외에 10번에 22번 당번 나왔죠 그리고 맨 끝에 38번이 당번 나왔습니다 이 9, 10, 10번이 11번이 당번이 아니어도 이외에 옆으로 해가지고 당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올렸지만 100% 확실한 것은 뭐냐면 80에서 100%죠 7번이 제외수였습니다 그리고 11번이 확실하게 제외수였죠 이 부분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수지만 열심히 체크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자동으로 살겁니다 사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지만 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어느정도는 제외수 당번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맞죠 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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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